아 진짜 머리가 맑아지니까 몽크가 눈에 안들어와 진짜 근데 저는 지금 보고있어 쉽지가 않네 이 픽이 와 몽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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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몽크를 진짜 많이 쓰구나 근데 몽크 안짚고 가는게 승률이 좋은거 같아 뭔가 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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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심픽이 진짜 장난 아니네 내가 자주 쓰던 카드들이 눈에 밟힌다니까 그런거를 좀 버려야 되긴 한데 흐름이라는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바이오리듬이 있듯이 흐름도 있다고요 설마 진짜 그러면 안돼 나 진짜 그러면 진짜 아우씨 몽크 고르려다가 방금 봤죠 내 본능을 거부하는거 방금 몽크를 진짜 0.5초까지 고르려고 했는데 나는 그거를 내 손가락을 잘라야돼 이거는 쟤가 몽크를 고르네 와 참안했는데 이거를 또 몽크를 고르네 헐거 통 골라그네 잘했네 아 고민이다 닥프 아 근데 너무 무겁다 이거 실화야? 와 진짜 개무거운데? 돌아갑니까 이거?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 이게 돌아가? 고르다 보니까 욕심 그윽한 픽이 돼버리는데 아 야 이거 개무겁다 와 쉣 광보한테 이거 피 말려 뒤질 수도 있겠다 상대방 스펠이 파볼이었습니까? 오 달다 이거 너무 단거 아니야? 나이스 와 저 저 고트다 저 한마리가 고트다 고트다 이거 끝났다 몽크 고른 죄 달게 받아라 진짜 나 그동안 몽크 일두로 어떤 게임을 했던 거야 근데 몽크는 솔직히 픽 좋기는 좋아요 단점이 여실히 나오지 몽크가 픽이 좋아요 근데 장단점이 너무 극명확해 일두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성을 너무 많이 타 그래서 내가 일반 게임에서 램창봉으로 할 때 상성에 휘둘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상성을 너무 많이 타는 카드라서 그런 뭐... 그게 있었습니다 그냥 호흡 그냥 대놓고 가지고 올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상대방이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 호흡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로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나 지금 대놓고 그냥 픽하고 있는데 저렇게... 저렇게 하면... 저건 너무 게임 안하고... 뭐야 저건 좀...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족스럽지? 만족스럽지? 자네라 도네도 빠졌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네라 도네도 빠졌냐? 기분 탓입니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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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만 없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위로함 절대 안고름 저 원래 그런 놈이에요 이래놓고 몽크 고르기 이게 맞나 아니 이거는 플라잉 머신 한번 갖고 올라고 나도 한번 해보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상대방 대놓고 그냥 뭐 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I got it understand Understood 아 이거 내가 왁픽입니까? 아 아 맞아 골라가 있었다 내가 그래서 안 봤는데 내가 그래서 악동 안 봤었는데 또 깜빡 깜빡에 붙잖아 오마이갓 아씨 쉣 야 이거 고드릴밖에 없거든 갖고 올 만한게 근데 고드리를 갖고 오면 상대방 볼로 가지고 가면 어떻게나? 나 줘야 돼? 설마 볼로 가지고 가겠어? 에반데 이겼다 이겼다 왜 이렇게 무리를 하냐고요 왜 이렇게 무리를 하냐고요 하 하 수빌링 막을 거 없어요 나가라 니도 니도 나가라 아 아 이씨 뭐야 아 야 아니 그쪽 광심도를 믿는 놈이야 아 넘넘 놓고 있다가 갑자기 아 잠시만 이거 아 긁혔네 아 기분 나쁜데 아 긁혀버렸네 어? 어? 잠시만 이거 그림이 이상해진다 갑자기 아니 아까 그 방신 그거 한방 때문에 이렇게 되는거야 설마? 그거 아니지 아 지금 좀 고달리네 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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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뭐야 왜이래 아니 아니 미쳤다 아니 아니 미친거 아냐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 해도 게임 없죠 이거 뭐하냐 진짜 저 이번판 치면 사죄하겠습니다 진짜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절대로 안질 자신이 있어서 그래요 저 죄송한데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 저 죄송합니다 저 죄송합니다 저 죄송합니다 저 죄송합니다 저 죄송합니다 저 죄송합니다 아.. 아.. 진짜.. 아.. 시.. 시글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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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이게 바보를 챙겨가고 일단 로고부터 챙길게요 머리가 맑아졌어 내가 머리가 맑아졌어 로고부터 챙길게 어때 섹시했어 로자? 나 로자 안 보는데 로자가 뭔데 와 저거는 뭐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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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이거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때? 어때? 아 이거 어때? 느낌 굿? 애매해? 졌어?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아니 어때? 그냥 들어가봐 어때? 어때? 나 아까 무지성 어? 무지성 파워 아 아 아 아 뭐 됐지 뭐 이정도는 띠야 띠야 될 수 밖에 없지 눈잠 이제는 뭐야 아직까지 한다고 어때 섹시하지? 아 나 진짜 너무 잘했나 눈광 이제 나 근데 매드하면서 순견도 많이 올라왔다 진짜 다양한 카드 쓰니까 원래 눈광 고자였거든요 아 근데 눈광도 진짜 되게 잘 쓰고 그래 아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니까 또 연승 가네 아 이제 연승 가네 아 진짜 머리가 맑아지니까 몽크가 눈에 안 들어와 진짜 근데 저는 지금 보고 있어 저런에서 내가 지금 그거를 조심했던 거 그러니까 내가 프린스 가지고 가게 되면 저런 현상이 발생 될까봐 그래서 인드 프린스 둘 중에 하나를 생각했던 건데 그래도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 예상이 없었던 건 전혀 아니에요 예상이 없었던 건 전혀 아니라서 좀 소극적으로 할게요 용어판을 그렇지 예상이 있어도 대처가 안 되지 그래서 지금 내가 머리가 아프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나 머리가 아프다고 지금 쟤가 좋은 거 다 때려놓은 느낌이야 지금 이거 광부를 갈 건가 아니면은 광부가 제일 나을 수도 있겠다 광부를 어그로도 끌 수 있고 광부가 제일 낫겠네요 광부 일단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여차하면 묻은 마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지금 어 저는 이제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순환 한번 돌려주고요 아니 이거 인드를 끊어야 되는데 아 일들을 끊을 게 없어 플라잉 머신이랑 큰일 났다니까 이거 지금 공격 카드가 문제가 아니야 고통 가지고 올 수가 없어 지금 이거 그냥 대놓고 그냥 들어가도 못 막아 플라잉 머신 못 막아 이거 그래서 로텍 밖에 방법이 없어 지금은 이거 지금 로텍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 3스펠로 상대방이 지금 뭔가 내가 고블린통 가지고 갈 거라 생각을 한 건가요 이거 밖에 없어요 이거 밖에 없어요 근데 나 이거 어떻게 막아 고드리를 어떻게 막아요 저 고드리를 막을 게 없는데 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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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살 플러스 뭐야 두 마리가 나왔네 잘못 눌렀어 뭐 그럴수도 있죠 상대방 독 없음 상대방 뭐였죠 스펠이 뭔가 이상한데 상대방 플레이가 파고리였나?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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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방 뭐지 시청자인가 왜 저러지 상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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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e 뭐야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말리아 또 큰일났다 제발 아야 well well 또 versuchen 그럼 십이 고민된다 신이 고민돼 저는요 마모그리 짓겠습니다 필승조 갈게요 이번에 볼러가 신의 한 수였어요 제가 볼러 선픽으로 가지고 온 이유가 딱 판을 보니까 볼러가 그림 다 만들겠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저거 나올 수 밖에 없지 맞지 화살 볼러가 그냥 신의 한 수야 이게 맞아 자 그리고 이제부터 편안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생각을 할게요 뭔들 자 자 저의 돌진을 막을 수 없었어요 저의 돌진을 막을 수 없었어요 상대방 덱 이쁘지 내 덱은 건강해 와 좋아졌는데 와 눈광이 이렇게 나오면 스읍 야 하 잠시 반대쪽 마녀 나오면 어떡해 나 조신거 아니야 어? 반대쪽 자이 오면 어떡해 나 큰일날까 나 큰일날까 나 다 머릿속에 있었다고 임마 내가 철마 코스트 있는거 아니지 어 뭐지 네 죄송한데요 세일 C급했다. 상대방 잘하네 세버게 무덤 패는 아니거든 자이패거나 그럴텐데 근데 상대방 왜 저거 뭐하노 야 볼러야 개 명칭한 새끼 한 번 더 힘해라. 응 오 아이타는 신 초파치기 부정한 그잔 레디 2개 하하 어하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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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놀어 없어서 타라! 타라! 타타타타타 타라! 타라! 앞에서 꺼내 콜라 리 해줘야된다 리 다 해줘야된다 그렇지 다 해줘야된다 옳지 그렇지 밀쳐줬고 옳지 본론은 끝까지 산다 우리 본론은 끝까지 한다 이게 운영이지 감정이 너무 고조됐네요 랭킹전에 자 판을 한번 싹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깨몽 저거 우짜고 지기풀까 대깨몽 쌍프린스 간다 대깨몽 머리 박살내버릴게요 저는 이제 제가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면 저는 상대방을 박살내버리겠습니다 쌍프였던 것이었어요 답은 상대이자 막 그 오금이 막 지릴겁니다 자 저게 상대방의 뭐 유일한 방법이긴 하죠 여기서 저는 이제 뭐 한번 설계를 들어가봐야겠죠 네 풀모 가져가겠지 뭐 그 인정함 아 독인데 고두막 괜찮지 다 작전이 있었지 아 근데 공중을 어떻게 끊지 생각해보니까 다곱도 안돼 아니 다곱도 안돼 아 잘못 골랐다 일자 골라야되는데 미친 아 아 일잔데 아 아 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친 아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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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곱 자 그러면 어 다곱은 수비용으로만 쓰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스가 오겠냐고 아니 일스가 오겠냐고 야 이거 스노우볼 구른다 이거 상대방 독이 뒤에 있었나봐 이거 스노우볼 구른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구릅니다 가자 출동하자 가자 출동하자 가자 출동하자 출동하자 딱 이 타이밍이죠 어째 뭐 죽어야지 뭐 하던데 어때 그거 공짜야 공짜 임마 공짜라고 일로와 앞에서 스킬 쐬야지 기회 주면 절대 안된다 어짜피 지진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거 도착해 너무 과한 액션이 없네 심지어 흐흐흑 가기 흑 날기 가기 아 큰 방자 잠시 야 그거를 치면 안되지 자스가 이따가 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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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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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흠 으흠 으흠 빈집터리 왜 빈집터리 딱 그 틈이 보이더라고 플라잉 머신과 나와의 사이 이제 저는 대깨몽 아니고 대깨살로 가겠습니다 대깨살 아 잠시만 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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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뭐야? 뭐고? 막을 거 있어 아 있네..어우 죄송합니다..아..막을 거 있었구나 막을 게 있었습니다 개선해봤다 아 쟤 왜 저래 진짜로 아..쒸.. 개 킹밖에 안 먹어 아..개 킹받는데 아..프린스가 좀 악수였네 아 프린스가 좀 악수였네 너랑 쟤.. 오.. 진짜 mr.. ittқ.. 이렇게 덕수였나 수아service 무거워 요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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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친 저거 죽으면 안되지 와 거지럽지 어? 거지럽지 어? 잠도났다 뭐야? 마치 아까 나를 무수히 뜯었던 사람들 다 어디갔어? 다 자러갔어 씨